저희가 이제 그 테마 다 저게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인기 있는 거는. 네. 그렇죠. 매주 테마를 하나씩 또 드리는 거니까 웬만한 건 또 핫한 건 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테마 공부만 해도 시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그 IT 관련된 테마에서는 오 팀장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물론 제가 IT 쪽에 좀 많이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트렌드니까. 트렌드에 맞는 공부를 해야죠. 제가 보니까 그 대부분의 테마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 팀장님 만큼 IT를 깊이 있게 많이 접근하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히 IT 쪽 이야기하실 때는 좀 주목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왠지 그래서 IT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IT고요. 오늘은 제가 사물인터넷 관련주를 이제 섹터로 묶어서. IoT. 네. IoT인데.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주는 기사도 안 나와요. 그렇죠. 완전 소외됐어요. 완전 소외됐어요. 소외된 게 아니고 그냥 잊혔어. 아 그렇죠. 더 싫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렇죠.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선침해라든지 관심을 가지셔야 나중에 핫할 때는 또 이미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좀 캐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물인터넷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을 연결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사물인터넷의 정확한 사전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사물인터넷이 어디에 많이 적용되냐면 아파트에. 아 그렇죠. 네. 아파트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약간 생소하시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아파트의 모습을 제가 예시로 한번 들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음식이 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바쁘면 뭐 상하는 거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네. 뭐 혼자 사시는 분들. 아 그렇죠. 이제 귀찮아서 넣어놓기도 하고 그냥. 네. 근데 그러다가 다 썩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를 해서 사람에게 스마트폰으로 냉장고에 음식이 또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문자도 자동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아 좋은 기술이네요. 네. 이게 바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우리들이 나중에 얻게 될 그런 미래 모습이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가장 자주 드는 예인데.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야지 출근을 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나는 자차입니다. 운전을 해서 이제 회사까지 가요. 근데 전날 폭우가 왔어요. 아 네네. 그럼 7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가면 회사에 지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폭우가 왔다는 것을 미리 날씨 감지로 통해서 스마트폰의 알람 시간을 7시에서 6시 반으로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좋은 것도 같은데 약간 싫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30분 강제 일찍 기상이에요.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지각은 피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계산을 해서 딱.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깨워주는 거구나. 근데 이거 말하다 보니까 이게 안 좋긴 하네요. 왜냐하면 회사에 늦어서 변명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핸드폰은 왜 30분 일찍 안 울렸냐. 그렇죠. 그 IoT 기술 아직 추가 안 돼 있는 거냐. 네. 이건 좋은 거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미 이제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조명, 난방, 가스, 화재 감지, 보안, 유해물질 유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잡아서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삼성전자와 IoT 사업 협력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되면 카카오 앱으로 세탁기도 조절하고 건조기도 조절하고 TV, 집안 온도 정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귀찮음이나 불편함이 없는데 이게 이불 덮고 자려고 누워있는데 불 누가 꺼졌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꺼져라, 귀찮다, 자기가 꺼라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거 크게 귀찮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귀찮다고 나오더라고요.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스마트폰은 옆에 두고 주무시잖아요. 스마트폰을 또 멀리 두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아주 편의성이 커질 겁니다. 이미 아파트 대잔지에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조금 이제 멀게 느껴졌지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물인터넷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이라도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년이나 10년 뒤에 오게 될 세상이 아닐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영화 볼 때 영화에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몸에 칩을 딱 정성해놓으면 건강 상태 이런 게 다 체크돼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물인터넷 아닌가요? 그것도 사물인터넷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 그렇죠. 킹스랜 같은 경우는 나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칩으로 뭘 조작해서 잘못할 수도 있다. 해킹도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나와서. 그래서 굳이 하나를 더 첨언하자면 보안주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하나의 섹터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모바일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 요즘에 또 케이스사인, 라운시큐어, 드림시큐어 이런 종목군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물인터넷, 5G와 함께 모바일 보안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니까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검색이 너무 잘 되니까 사물인터넷 관련주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종목 쫙 나와요. 그렇죠. 보안이 안 되면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게? 위험한 로봇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잘 하셔서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그중에서 실적 좋고 성장성 좋고 혹은 대기업과 연관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사물인터넷 관련주였고 대표님은 또 어떤 계절 테마 준비하셨나요? 사실 이거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참고로 저는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를 계절 테마로 가져오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말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갖고. 그럼 정치 테마주를 보자는 관점이에요? 1년 남았기 때문에 자선택하면 크게 먹는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이런 표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펀더멘탈이 맞고 정치 테마가 되는 이런 종목을 보셔야지 너무나 단독 드립으로 하는 종목이면 리스크 할 수 있고 소량으로 할 때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대선이 1년 안 남았고 이제 다음 달에 채보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대선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엄청난 이벤트고 정치 테마주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1년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이 종목들이 결정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운트타운 된 거죠. 3월 9일이 아마 수요일일 거예요. 내년도.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한 2개월 전부터 빠져요. 결정이 나면. 그럼 이 종목은 지금부터 3월부터 약 11월에서 1월까지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 사이에 단타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식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주식은 다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 맞아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1년 앞두고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 저번 주도 그렇고 막 50%씩 가는 종목이 나왔어요. 맞아요.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같은 집안이다든 괜찮아요. 같은 성시다 때문에 갔어요. 같은 성시다 때문에 50%씩 가고요. 같은 그 어떠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막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정치투나 테마주는 순환별로 상승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와 후보가 일찍 나오면 롱론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후보가 갑자기 또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또 리스크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이 많아요. 그렇죠.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그래서 오히려 좀 바닥에 있는 정치 테마주가 좋을 것 같고 후보는 예측을 알아서 잘 해보셔야 됩니다. 네. 뭐 누구 테마주를 보자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 있잖아요. 양당. 뭐 3당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양당에 누가 후보가 될 건지는 보고 매매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부터 11월까지는 2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여기서 진짜 그 말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잡고 봐야겠죠? 손절가는 잡고 보거나 아니면 이 돈 A 없어도 돼. 이럴 때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게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 아니 세상에 그런 돈이 있어요? 없죠. 네. 없죠. 근데 이제 과감하게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가져봐야 될 것 같은 게 항상 이 정치 테마주는 딱 1년 앞두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